너무 체격이 차이가 나니까 받아줄 수 있게끔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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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짓수는 상대가 서있고 무릎 꿇고 앉아있고 난 누워있고 이게 기본 자세 트라이앵글 초크라고 네 상대 못 도망가게 네 그래서 반대다리를 걸어주는 거예요 삼각형 트라이앵글 진짜 아프다 진짜 아파요 한 번 당해봅니다 당해봐요 아니 살살 살살 당해봐요 당해봐야 안다고 다 당해봤어요 당해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 진짜 안 돼 물이 끓어질 것 같아 자 무릎 한쪽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케이 저거 진짜 술이 끓어진대요 세게 하지 말고 진짜? 안 당한 것 같은데? 너무 안 당한 것 같은데? 티 많이 난대 네 너무 안 당했어 천재 천재 너무 당한 것 같은데? 아 진짜 아 이거 겁이 많아서 진짜 아 무서울 것 같은데? 아 이걸 확실하게 걸어줄 때에도 옷들도 아예 안 나와 잘 걸리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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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어차피 어? 어? 어차피 아니 어차피 어차피 당겨요. 그렇지. 하고 이제 다리 다리가 위로. 근데 이제 저게 어려워요. 다리 안 걸리는데 어떻게 돼요? 다리 왜 당겨 쭉. 왜 시프기가 하기에는 조금. 아래가 좀 짧아서. 당겨된다고? 그렇지. 아 죄송해요. 머리 좀 많이 이렇게. 아 죄송해요. 머리 좀 많이 이렇게. 죄송해요. 아 정기하면서 뚝 갈 거예요. 다리가 안 걸리는데 어떻게 돼요? 짧아서 그래요. 짧아서. 다리가 두꺼워. 다시 올려 다시. 다시 올려. 그렇지. 들어간다. 잠깐만요. 잠깐만 더 물어볼게. 잠깐만. 이게 왜 안되지. 해봐 이제. 한번 해봐 이제. 대단해. 해봐. 뒤통수를 잡아 당기면서. 다리를 오므로 힘. 딱 다리를 오므로 느낌으로. 조여 조여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오. 어우 감사합니다. 와. 그럼 이제 하나 계속 끝났어 이제. 오오오오오오. 요것만 있으면 괜찮아. 가자 위로 가자 이제. 요것 가져요 요것만. 아 세개 정도는 그래도. 오켜례면. 돌렸어야지 그렇겠죠. 아 왜냐면은 이제 경기인데 당연하죠 이제는 인간이 사지 달린 맹수를 이길 수 있는 기술 초크인데 보호 에로 초크라고 보호 에로 앞에서 보세요 자 뒤로 누우면서 한 손으로 기술 잡고 손을 밀어서 몸을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이걸로 맹수를 이길 수 있는 거 맹수를 이길 수 있지 그대신 도복을 입고 있어야지 맹수가 아 여기서 도복을 입고 있어야지 맹수나 도복을 입고 있어야지 맹수나 도복을 입고 있어야지 도복 기술이 도복 기술이 있어야 당길 거 아닙니까 도복 기술은 ек셔야 microfас 어 rainforest 그가 눈물 안 보여야 노멸